11월 4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오는 7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적용 대상은 확대되는데요. 또한 각 시설과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제한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른 서민 경제 충격을 줄이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발령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는 1단계와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구분되는데요. 가장 높은 강도인 3단계는 전국적으로 하루 800명에서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더블링 현상이 발생할 때 발령됩니다. 이때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음식점과 상점,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되는데요.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기존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시설 3단계에서 중점, 일반 관리시설 등 2층 구조로 재정비합니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 판매 등과 식당, 카페 등 9종은 중점 관리시설에 포항되는데요. 정부는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근무, 등교, 종교 활동 시에도 단계별 방역 방안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정부는 국공립시설의 우수한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하고 3단계에서는 휴관,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합니다. 또한 방역조치의 책임성도 강화합니다. 오는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늘 13일부터 부과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아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